자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2학년 YBM송 추가 지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추가 지문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옛날 영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추가 지문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짧게 찍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추가 지문 보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Did you complete your bucket list for this year? 그래서 Did you complete? 해가지고 너 완성했니? Complete는 뭔가 미완성된 것들을 다 채워 넣어서 완성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bucket list를 근데 무슨 bucket list냐면 올해를 위한 그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yes I did. 네 그렇게 했어요. Did로 물어봤으니 Did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what is the first thing on your list? 그래서 무엇입니까? the first thing. 그 첫 번째 것이. 우리가 서수가 들어가면 항상 서수가 들어가면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너를 같이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의 리스트 위에 있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소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want to see my favorite band in a concert. 이렇게 해가지고 I want to see. 자 원트 뒤에다 투부 정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보는 것을 원합니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밴드를 in a concert. 콘서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Standing in front of the stage. 그래서 스탠딩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ing를 이제 부사로 쓴 거죠. 그래서 보기를 원하는데 뭐 하면서 보기를 원하는지라고 해서 이렇게 부사로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문을 쓸 때는 이게 부산, 이 ing를 부사로 써보자는 거고 이 ing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시진행적인 느낌을 우리가 다른 동사에다가 같이 합쳐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부사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써도 이렇게 쉼표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 있으면서 서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면서 보통 이렇게 되죠. 하면서 그래서 in front of the stage. 스테이지 앞에 서 있으면서 What about you? 넌 어때? 라고 하니까 The top thing on my list is a bike tour of 제주. 그래서 the top thing 가장 위에 있는 것이에요. 나의 리스트에 리스트는 종이니까 오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is. 이게 뭐냐면 제주도에 바이크 여행이야. 그래서 자전거 여행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자 그 다음 뒤에 보니까 my bucket list for this year 해가지고 올해를 위한 나의 pocket list 이렇게 나왔습니다. so here's my bucket list. here is라 그러면 여기 있어요. 라는 뜻이고 리스트가 주어기 때문에 우리가 here are이 아니라 here is 이렇게 써줘야 돼요. so first 처음으로 I want to learn how to make cookies. I want to learn. 아까랑 비슷한 표현이 나왔죠. 나는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배우고 싶습니다. 뒤에다가 의문사 투부 정사를 넣어서 이거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쿠키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I want to make them to surprise my mom. 그래서 만들고 싶은데 그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왜냐면 나의 어머니를 놀래켜주기 위해서라는 부사가 나왔어요. 투부 정사 부사가. 그래서 세컨 두 번째는 I want to live a simple life. 잘 보시면 나는 원한다 뒤에 to live가 나왔는데 우리가 live가 살다인데 보통 in 해가지고 장소나 지역을 말해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목적어를 받아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live가 목적어가 받으면 어떤 삶이란 게 나오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는 정말 단순한 삶을 살고 싶어. 단순한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나는 아파트를 살고 싶어. 를. 아파트 를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싶다. 혹은 나는 포항에 살고 싶다. 나는 서울에 살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산다라고 할 때는 live 뒤에다 전치사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어떤 지역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삶을 그런 삶의 스타일을 내가 추구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그냥 라이프를 명사를 목적으로 넣어주시면 나는 간단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I will throw away things that I do not need. I will throw away. 제가 버려버릴 거예요. things를. 근데 어떤 things냐면 that I don't need.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잘 보시면 need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things가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어인 그것들을 버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 last thing is 마지막 것은요. To study online English lessons every day. 그래서 to study 하는 것이야. 온라인 영어 수업들을 매일 At the end of this year. At the end of라면 무엇의 마지막에라는 뜻이니까 올해의 마지막에 I will overcome. 저는 나는 극복할 것이다. My problems with my weakest subject English. 그래서 나의 문제들을. 근데 문제는 어디의 문제라고 할 때 with를 쓰거든요. 그래서 with를 붙여주고 나의 가장 약한 과목에서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영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한번 볼까요? This is the bucket list we bought. 그래서 이것이 bucket list입니다. 우리가 샀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얘를 수식해주는 위치랑 위치. 죄송합니다. 위치나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목적격은 그냥 그 뭐냐 저거 없이 조건 없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샀던 bucket list입니다. First, 처음으로 I hope, 저는 바랍니다. 하고서 주어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대절을 넣어서 사실을 더해준 거예요. I can meet my favorite actor. 그래서 내가 내가 나의 favorite actor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죠. Second, 두 번째로 I hope, 똑같아요. I can have dinner with my role model. 그래서 나의 롤모델과 저녁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문장 구조가 나왔고요. Third, 세 번째로 I hope, 나는 바래요. I can travel to other countries. 그래서 다른 국가들로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이렇게 나왔어요. other이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나 늘 복수하고만 붙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줘야 되고요. We spent $90 to buy these items. 그래서 우리는 썼어요. $90 그러니까 90달러들을 to buy 하기 위해서 이 아이템들을 사기 위해서 90달러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 질문을 잠깐 간단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과 문법과 본문 설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